이게 이렇게 되고 말한다. 좋아 좋아. 돈을 던졌어요. 찜찜이가 이제 바로 딱 절을 하는 자세로. 계속 절은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아 방구라고? 뭐야 이거. 뭐 미니? 이제 녹화 해야겠지? 다들 준비는 됐어요? 이따가 자기소개 한번씩 시킬 테니까 멘트 준비해. 뭔 소리야? 방금 누가 비행기 타고 이러고 지나갔는데?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해산! 안녕히 계세요 참 말은 잘 들어 이럴때는 자 왜 이번에 해볼 게임이냐? 게임은 갈틱폰이라는 그림 그리는 게임이구요 뭐 예전에 한번 플레이 해본적이 있으니까 다들 아실겁니다 못보실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첨부해드릴테니까 꼭 참조해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썸네일 작가님들과 함께 갈틱폰을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박수! 진짜 기운 없네요 정말 할만 안한다 너무 놀라워 너무 기대돼요 자 오늘 썸네일 작가님들의 그림 실력을 한번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건데 일단은 저희 직원들 자기소개 한번씩 하죠 일단 안녕하세요 사장 플레임입니다 되게 박수 안청 우오오오오오오 자 그 다음에 썸네일장을 맡고 계신 최 고참 찜찜씨 안녕하세요EE 오래누그레 찜찜이라고 합니다 썸네일장을 맡고 있구요 사랑 부탁드립니다 너 계속 그 컨셉 밀고 갈 거야. 너 말투 왜 그래. 자, 우리 둘째 노호 씨. 둘째 썸데일러 노호예요. 저 돌, 이번에 별명으로 삼겨진 돌을 떼 내려고 왔습니다. 지금도 돌인데? 아니야. 여전히 돌이잖아. 저보다 돌인 분을 이제 후속에 소개해 드릴게요. 자, 다음 이카시. 어? 저였어요? 아, 이카시예요? 자, 그럼 이카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신입 썸데일러 이카고요. 돌 노호 다음으로 돌하르방 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카시와 노호 씨, 나 진짜 목소리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느껴? 아, 진짜요? 아, 진짜 변조해야 되나? 그렇죠, 여러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카시와 동문으로 들어오신 고로케 씨.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온 썸데일러 고로케라고 합니다. 안녕.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보라로방 하나 추가요. 네. 진짜 다 돌이네. 찜찜 씨 빼고 다 돌이야. 일단 좀 진행하기 전에 얘기를 나누고 진행을 해봅시다. 찜찜 씨는 요즘에 뭐하고 지내요? 요즘은 썸네일 장으로 썸네일 말고 소스나 타 작업이나 아니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의 썸네일을 조금씩 도와드리면서 있습니다. 그 다음, 무엇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 저는 그냥 썸네일 그리는데요? 다른 건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카시. 아, 예. 어, 저도 썸네일 받고 있고요. 어, 다른 건 어, 아이오. 아, 왜 이게? 아, 내가 이게 진짜 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그 맹구 썸네일하고 사는 거 같아. 빙글빙글, 보라만의 맵다노.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고로케 씨. 네. 저도 계속해서 적응해 나가고 있는데 약간 제가 그림을 여태까지 그려왔던 거랑 썸네일을 하는 거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 이제 갈틱폰 한 번 플레이 해볼 건데 여러 가지 모드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림 실력을 우리 장작분들에게 좀 제대로 보여주고 싶으니까 하나의 주제를 적어서 이제 그 주제를 다섯 명이 다 그리는 그런 모드가 있거든요. 그게 아이스브레이커예요. 어, 이걸로 한 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섹시한 귀신부터 해보자. 섹시한 귀신. 나 우리 썸네일 작가님들이 이거 어떻게 그릴지 너무 궁금해. 이건 뭐지? 리피 아니, 이 인간들 왜 주제가 다 이래? 다 그렸다. 이거 절대 모자라볼 걸 모르겠네. 야! 얘네 짰어! 어허허허허허허허우 아, 나 모르는 일이에요. 아니, 그림 연습하는 것 같 taller. 계속 똑같은거 그리실까. ilerilles 근데 그림 실력은 나아지지 않지. 으우야. 섹시한 귀신. 와! 뭐야! 여러분들의 그림 실력 보기에는 이게 최고로 좋지 않겠습니까? 어 큰일 났다. 엉덩이. 엉덩이 좋아하셔서 엉덩이 강조해봤어요. 이건 섹시하다기보다는 그냥 예쁜데? 나 경고했어. 왜. 아 제일 귀신같이 생기긴 했네. 완전 섹시하다. 이거 마우스로 그렸어요? forge'sphere static. 자 다음. 사장님 팬은 no plugin. 와 진짜 잘 그렸다. 오, 강해 강해. 왜 Phillips 똑같아. 어 mitado 똑같아. 와, 이게 같이 일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있나봐. 알바 사장님도 똑같네요 오 뭐야 누가 잘 그렸지 사장님 때리는 미카씨 아니 진짜 짰어? 아니 진짜 궁금해 서로 짰어요? 안 짰어요? 안 짰어요? 다 그리면 다 길어지지 않았을까요? 나 분명히 중간에 딴 거 받았는데 아니 근데 주제가 이렇게 통한다고? 아니 근데 이렇게 통한다고? 와 잘 그렸다 페인트가 잘못 넘어져서 와 발길질 당하네 이제 다양한 유도로 패고 싶었군요 아니에요 뭐해요 표정은 봐 탱탱볼 플레임? 작다는 증거죠? 와 귀엽다 나 열심히 그렸어 와 너무 귀여워 악홍 저건 뭐야? 아니 이거 와 이거 분저 잘 그렸다 치우 사장님을 때리는 분노의 고로케님 다 똑같은 거 같은데 아까부터 와 너무 악랄하게 그렸다 무다무다무다무다무다무다무다무 좋아 이걸로 가자 재밌겠다 아 이거 반대가 됐네 아 키미밍입니다 어 키미밍도 합류? 생각해보니까 키미밍이 나랑 단둘이 일했을 때 이거 뭐야? 뭐지 이거? 키미밍이랑 단둘이 일했을 때는 키미밍이 썸네일을 담당하기도 했었지 찜찜씨 머리가 어떻게 생겼더라 네? 찜찜씨 푸사를 빨리 보자 기억이 안난다 아 꽁지 머리구나 어떻게 그래야 되니? 지를거면 컨닝을 왜 했냐고? 하하하하 됐다 아 다 기다리고 있었구나 가 아니라 아무도 안 기다리고 있었네 하하하하 으으야 아 자 봅시다 바텐더 희쁨 음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잘 그렸어 와 미쳤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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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씨 의성어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도 모르게 감탄이 소리 지르는 사장님 옆에서 한심하게 보고 있는 희쁨이? 오 잘 그렸어 아니 근데 또 하나님인거 알겠어 여기 바보털 때문에 바로 알아본다 불꽂혀 남바라는 남편 옆에서 아이고 저봐라 또 혼자서 희쁨이다 아이가 하는 듯한 희쁨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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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상쾌해 너무 상쾌해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렸구나 희쁨이 겁나 이쁘게 그린 것 봐 그림체 차이 봐 진짜 그 다음 뭐야 끝없는 컨펌의 고통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쳤어 썸네일 받고 오지게 봤느니카 눈물 아 귀여워 하하하하 아 가까워 사장님께 뽀끈한테 복수 하하하하 아 복수까지 갔어 아 이게 인원이 조금만 더 늘어나면은 이제 막 살인까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다음화는 언제 나오나요 사장님을 번쩍 뜨는 뚜껑 하하하하 이거 이거 오염됐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내가 그렸어 어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뭐라고 적었는데 어 고맙... 6이? 불효 자식이다. 미미컨, 미미컨도 들어와요. 히미미컨 들어올래? 선 타와서 안 된다고? 아 이거 빼내. 빨리 들어와. 모키. 아 모키. 소범이도 있다고? 야 풀동 풀방 할래? 소범 씨는 절대 안 들어오려고 할걸? 그림을 엄청 못 그린다고 본인이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괜찮아요 사장님도 쫄라면만 그리는데 다들 보잖아요. 그렇긴 한데. 소범 씨 들어올래요 그러면? A few moments later. 자 정말 갑작스럽게 인원이 추가가 됐는데 키미밍 씨랑 소범 씨. 우리 편집자 두 분. 가급게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려요 키미밍 씨부터. 아 잠깐만. 뭐지? 잠깐만. 반갑습니다. 오늘 휴일이지만 놀러온 키미밍입니다. 기껏 쉬는 날인데 왜 안 쉬고 내 방송 놀러왔어. 아니 저 원래 쉬는 날에 방송 보잖아요. 진짜 찐이다. 와 이런 사람이랑 같이 일해야지 그치. 뭐 찐따라고? 어? 어? 어 나 좋은 생각이 났어. 내가 그림을 걔 오지게 못 그리니까. 네. 희뿌미보고 그리라고 하자. 아 그러면 저만 못 그리잖아요. 완전 격한 반응. 자 일단 그럼 소범 씨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편집자 소범이고요. 쉬는 날 아니지만 놀러왔습니다. 야 그게 더 문제 아니야? 주제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네 근데 좀 참신한 걸로 해요. 응 오케이. 계속 나 패고 막 악성사정 만들지 말고 방송에 관련되지 않은 거. 아 방송 관련 안 된 거? 어어. 그런데. 뭐지 저 자식? 이거 주제 뭐냐? 희망사항을 적어놨네 여기다가? 아 시간이 너무 나왔네요. 시간이 너무 나와? 빡고수 벌써 끝내고. 아 심심하다. 아 심심하다. 이렇게 달력을 써줘야 돼. 달력 돈봉투면 월급이잖아. 와 오늘 월급 들어오나? 아 뭔 소리야 이거 있어. 설렌다. 11일인데? 11일인데? 너네 월급 받은 지 한 2주 지났는데? 벌써 설레. 아 주제는 개 웃겨. 왜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배경을 그리고 싶어지지? 중독이구만. 그건 컨트롬 안 받아요. 그리지 말라고. 왜 배경을 그려요? 근데 고로케 씨 죽었어요? 아 아니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제 웃음소리도 안 들렸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 숨 쉬는 소리도 안 들림. 와 이 주제는 너무.. 와 너무 기대된다 이 주제는. 근데 나는.. 미안하다. 이 좋은 주제를 내가 망칠 것 같아. 한 동안 미안해. 다 그랬다. 뭐야 나보다 먼저 그린 사람이 있다고? 저요? 무슨 소리 왜 저래? 얼렁 얼렁 그리라. 사장님은 좀 정성껏 그려주세요. 나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렸어.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랄 거야. 걱정 마세요. 항상 깜짝 놀래고 있으니까. 이씨. 매번 새로워. 새롭게 이상해. 자 하나씩 볼까? 완전 기대 중. 저의 주제는.. 아 이거 너무 보고 싶었어. 아 미쳤다. 너무 예쁘게 잘못 그렸어. 아 미쳤다. 역시 이 주제를 했었어야 했어. 완전 잘 그렸어. 나 소범 씨 그림 너무 궁금해. 아니 아니. 아 진짜 완전 궁금해. 대방의 소범 씨 그림. 개봉밥도. 잘 그렸는데?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그려서 좀 식었어. 사장님이 소풍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어 네 맞아요. 속 터지는 줄 알았는데. 아 너무 보고 싶었구나. 자 키위빙 씨.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우선 청소하기 개부러운데? 자 다음 주제 이거 저장해놔야지. 개인 소장하겠습니다. 제 건 버리시는 거죠? 아니 아니. 아니. 평생 간지. 자 다음. 사장님 얼굴 위해서 신빵 굽고 있는 이거구나. 아 이게 그거구나. 아 진짜 얼굴 위네. 와 이분도 얼굴 위네. 네 얼굴이라고 얼굴이지. 맞네 얼굴이네. 네. 다 얼굴로 했네 대박. 대사까지. 나만 머리 위로. 와 얼굴 푹 심해 보여. 와 쿠션감 미쳐보여. 슈슈슈슈 돌하르방 이카 슈슈. 죄송해요. 귀여워. 무기 봐. 심해를 거쳐 꽃으로 변경된. 와 이카시 진짜 대박이다 이거. 역동적인데? 진심이야? 와 진짜 잘 그렸어. 와 진짜 잘 그렸다. 사진인 줄 알았어. 옆에 뭐야 저거? 죽어있는데 뭐? 죽어있어 내가 죽어. 사장님이래. 죽었어. 내가 죽어있어. 이해하고 보면 무서운 사진 그런 건가? 나 최선을 다했다. 뚱인가요? 맞아. 뚱이요. 아 뭐냈더라? 소중한 직원들에게 월급 돌리고 지갑 털린 사장님. 아. 내가 맨 처음 그렸던 거. 1, 2, 3, 4, 5, 2, 7, 8, 9. 아 직원 너무 많아. 와 김혜미님이에요? 너무 가난한 거야 포즈가? 뒤에 찜찜이다. 아니 이거 뭐야. 좋아. 통통. 와. 알겠다. 이거 다 그렸어 이거. 이거 다 그렸어 이거. 거짓. 아니 나 왜 이렇게 하찮냐고. 울면서 마우스로 갈테폰 하시는 소름이. 와 귀여워. 너무 잘 그렸어. 완전 귀여워. 저 저장 좀 해주세요. 이거 팽맨 닮았다. 본인. 와 진짜 다 잘 그렸다. 표적이 원활 좋은데. 소금씨가 안 그래도 캐릭터성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림이 다 잘 나왔네. 미민콘 주제 진짜 내가 기대합니다. 아마 맞을걸. 조조의 포즈를 하는 플레임. 오 제대로인데. 조조 봐요? 네 봅니다.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와 미쳤다. 이거 웃긴 게 아니라 경애감이 느껴지는데. 너무 잘 그려서. 개 멋있어. 죄송. 오 야 느낌이 있어. 느낌이 있어. 근데 손은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먹이니까? 만도 아니에요. 내가 아는 장면 이거밖에 없어. 손정이 좀. 그거는 저절 몰라가지고. 오 잘 그렸다. 잘 그렸는데 나름. 와 이건 진짜 미쳤다. 너무 좋아. 진짜 느낌 잘 살렸다 와. 사람들이 도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걸 그냥 그림 실력으로 다 커버한 느낌이에요. 리얼. 플레임 티비. 티나 가루챙. 키미밍. 귀여워. 귀여워. 키미밍 티비로 전환했어. 옆에 튕겨져 나가는 건 나인가. 살리려고 노력했어. 키미밍이라는 느낌으로. 좀 있네요. 오 귀여워. 포장해야지. 마음에 들었나 봐. 내동댕. 이 채널은 이제 제껍니다.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네. 네 얼굴 사달라. 왜? 왜 이렇게 한 말을 해? 사장한테. 뭐라고? 이름 뭐야. 이름 왜 졌다고야. 자기야. 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줘. 어. 아. 안녕하세요. 저는 힙밥이에요. 힙닥힙닥. 뭐하지? 어떡하지? 야 이 주제 미쳤어. 누가 썼어 이거. 난가? 아이씨 더러워. 거울 봤어요? 엄마? 누가 이래 오래 걸리 사노. 아 진짜 더러워 짜증나. 아 이게 뭐야. 이게 맞는 거 같은데. 그치? 아니 힙밥에는 괜찮은데 내가 더러워. 내가 봤을 땐 힙밥이다. 주제 뭐 왜 저래. 방금 왜 그래. 뭐야. 왜 그래. 누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모르겠다. 내가 봤을 땐 힙밥이다. 뭐? 부정하지 마. 이따가 결과 다 나와. 다 나온다고? 너 그거 모르곤 했지? 어. 어떡하지? 이거 좀 인권이 사라지는 거 같은데 이거 괜찮은가? 또 약간 인간 일간 애가 사라지는 거 같아요. 그 정도냐고. 여기 사람이 많아지니까 주제도 개판이 되는구만. 아. 아. 비명 소리 뭐야. 아 제발. 아니 얼마나 끔찍한 거면 비명 소리가 들려. 아 저 야동폰 들었어. 뒤에 저거. 저거. 뭐지 이게. 차단에서. 차단에서 죽인다. 이거 누구야. 뭔지 알 것 같다. 아니 어쩌다가 주제가 2차단이 났어. 이게 뭐지? 뭐. 오! 한번 맛 좀 봐요 좀. 왜 갈수록 이상해져. 불안하게! 엄마 나 이런 거 보려고. 덤네일로 하는 게 아닌데. 우이라고 booked 거 같은데. 와 우리 진짜 결과가 너무 궁금해. 자 빨리 보자 빨리 보자. 진짜 파괴를 창업한 찜찜이. 아 이거. 니가 하나 왔어. 즉 earthquake 이 자식이 범인이네 아 너무 격렬하게 흔들잖아 지금 아 이건 노호씨가 소리 지릴만 했다 진심장락으로 키스말리며 뒤를 향해 아니 이렇게 디테일하는 것도 은근 즐긴 거 아니야 노호씨? 이런 거 주제로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뒤에 바람을 적었어 플레임님 사냥하는 봉남이 어 이건 거 같아 이건 거 같은데? 그리고 범인이 나온다 못 봤어 아 이거 맞는 거 같아요 이 귀여운 그림이 자 이이카시가 어떻게 저건 다 봅지는 한눈을 파는 사장님을 뒤에서 기습 공격하는 동남이 아니 아니 아 한눈을 파는 아 여기서 이게 이렇게 벌 설마 벌 설마 이이카시가 그래서 지금 그림을 와 한눈을 파는 걸 이렇게 해서 그랬어? 저거를 이제 전달하고 싶었던 거지 죄송해요? 약간 넌센스 식으로 미쳤냐고 아 이게 소범씨가 미쳤네 소범씨가 본인이 있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작을 사랑하는 플레임티비 와 춘다 분위기 진짜 이뻐 나 이런 거 못 닦았는데? 어디서 막 기운 거지? 곁에 있어서 행복한 플레임 또 이상해진 거 같은데? 뭐야 핥았어? 누가 핥았어? 야 잠깐만 기다려봐 야 너 죽일 거야 내가 아니 심지어 빤쓰야 아 맞네? 아니 당장 아 당장 당장 아니니 어플로는 왜 펜큘 끓여놨고 어? 어? 자 돌아왔고 고로케씨 봅시다 작장을 합작하며 기뻐하는 작장 작장 너무 충격먹었나봐 고로케씨가 아하하하하하 자 쨘쨘씨 어 배 아파 으하하하하 방금 방금 뭘 살짝 그긴 거 같은데? 비슷하게 기워졌다 비슷하게 기워졌다 아니 내가 이거 저렇게 긁어서는 안되겠다 싶더라구요 장작을 선명하게 할 플레임 선명하게 할 거인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번 범인은 휘붐이었네 저 죽여야 돼 범인잡기 게임 공포게임을 하는 후에 바라보는 휘붐은 뭐야 뭐라고 했어 아 이거 어떻게 잘 못했어 하하하하하 오 근데 제대로 그렸어요 지금? 아 아 죄송해요 거울보고 충격먹은 거 거울도 맞구나 아 이거 거울도 맞구나 하하하하하 이러고 하는 아 근데 난 충격먹은 거를 거울보고 충격먹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에잉? 아아아아아아아 아 너무 잘생긴 거에 충격을 받은 거지 아니 뒤에서 드러워한다고 하길래 아아아 거울 속에 자신에게 나를 수신에 빠진 사장님을 보고 뭐 할만한으로 바라보는 어휘한 키티이 아 설명라 아 설명충 이거 싫어 아아아아아 진짜 죽일까? 아 진짜 짜증나 격차 좀 지워주지 슈퍼의 어로가 된 준 어? 저런 거 없었는데 아 뭐야 완전 완전 이상해졌다 죄송 오케이 슈퍼 가는 준이랑 기타 변동 아 기타 변동 사등 잘 사라졌어 와 되게 잘 들었다 풀림이 운영하시는 슈퍼에 야식 사러 간 준님 근데 슈퍼를 차린 플레이님 아 이미 사라졌어 아직 하고 있는데 와 할아버지 자 서범씨 주제 설마 범인이야? 아니구나 성별에 바뀐 희뿔님과 플레이님 나 이런 거 못 받았는데 난 못 받았는데 아 더러워 아 더러워 진짜 아 근데 그대로 맞췄죠 내가 전달을 못했어 그리다가 말았네 아 이거 내가 트롤인 거 같은데 이게 뭐임 대체 뭐임 플레임의 어깨를 누군가 잡고 있고 옆에서 싸늘하게 식은 표정으로 바라보는 희쁨 어 무서워 플레임 그게 아직도 마누라로 보이니? 와 그래서 공고벌로 바뀌네 이게 와 미쳤다 진짜운 게 너무 잘했다 근데 와 진짜운 게 딱 느낌있 decía 나 이 이 쥐 주제가 너무 지금 무섭거든요 고기가 알 것 같아 뭘까 야 네가 왜 그렇긴 해 틀네 이거지 어떻게 해 세상을 다해서 그렸고 우리 한 toddler 즐기셨는데 이게 뭔지 어느 상아 python 그런 사랑을 응원한bait 아어누노 야 이거.. 야 볼이 빠졌잖아!! 아 근데 키밍김이니까 아 그럼 다행히.. 아 이번에 내가 뽀뽀를 하고 있네 기획전조됐어 잘했네 나름 전달 잘했네 아 진짜.. 정말 더럽다 그 와중에 잘 그렸어 저장해야지 저장해야지 요구가 그리고 이거? 이거? 너무 잘 그렸어 진짜 상처만 남은 갈틸콘 우리 애니메이션 해보자 애니메이션 그니까 지금 애니메이션을 8명이서 8장씩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네 파이팅 난 다 그렸어 내가 졸라맨으로 그렸으니까 다른 분들도 졸라맨으로 그려야 된다고? 편하고 좋지 뭐 왜 그래 근데 사장님이 8번 그릴 거잖아요 다 됐네 지나갈 때마다 다 졸라맨으로 바뀌잖아 와.. 이거 어떻게 그리냐? 아 이렇게 뒤에 나오는구나 일단 똑같이 따라 그린다 그럼 애니메이션이 아니지 않아요? 따라 그렸더니 꽤 그럴싸해 보여 애니메이션인데 갑자기 생기면 안 된다고? 넌 뭐 얼마나 프레임을 부드럽게 만들려는 거야 우리 8장이면 끝나 애니메이션 8장 내로 기승전결이 다 완료가 돼야 된다니까? 와.. 진짜 그림 미쳤네 나 진짜 애니메이션은 아니었던 거 같아 왜 이렇게 열심히 그렸어? 찜찜이 당신이지 이거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개 열심히 그렸는데 이거 아 이거 배경을 언제 그려 mi체 안 그렸는데? 아 나 시간이 없어 오 배귀 얘들아 앞으로 내가 썬네일 열심히 그리라고 안 할게 제발 대충 그려줘 이거 진짜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했다 나랑 같이 애니메이션 하실래요? 아뇨? 웃으세요? 왜 그렇게 웃으세요? 사장님.. 기억을 잃었는데 그냥.. 여기 어디죠? 80대 누구예요? 그러면 다음 달 월급도 없는 거네? 기억을 잃었다니까? 사장님.. 여기 돌아왔는데? 뭐지? 뭐야 자라스러운 풀동부에 이런이야? 와 이거는.. 이거 다음에 뭐 그리지? 만화가 끝났는데요? 저도 완결됨.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됨. 와 나 사장님 러프 말고 해석 불가능한 거 처음 봐. 몇만? 모르겠으니까 폭발 시켜야지. 폭파 엔딩. 여러분.. 왜요? 지금 전원 그림 다 그리신 분들 빨리 고로케 씨한테 한마디씩 말 보세요. 어? 저 인간 오늘 폭발하면서 한마디도 안 했어. 어 뭐야 뭐야 신앙이 부족해. 고로케 씨 사랑해 주세요. 제발 맞지 않았대요. 정말 고로케가 되신 건 아니죠? 맛있겠다. 아삭한데? 뭐지? 오랜만에 힘드네요. 와 와 시라니가! 이게 뭘까요? 공기 놀이하는 건가? 야바이 하는 건가? 고로케? 열린 결말 닫힌 그림.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뭔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어. 와 드디어. 첫 번째 장면. 나 이런 그림 못 봤는데? 와도. 뭐? 이건 진짜 그냥 달리는 거잖아. 오 오 좋아 좋아. 딱 의도한 대로 됐죠? 아 귀여워. 오 오케이. 아직까지 살아있어? 그림이 조금 살아있어? 엥? 와 여기서 급 고퀄. 야 근데 그 와중에 지형 지불은 그대로 잘 유지가 돼 있네. 아니 뭔가 그런 게 있길래 전달은 해야 되는데. 이제 완전히 그냥 경기장에서 퍼즐로 자는? 저 위쪽에 떨어지는 거 뭐야 저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먹었어. 원래 아니야? 아니 저 중간에 잠드는 게 개쩌네 진짜. 아니 저 중간에 잠드는 게 개쩌네 진짜. 저는 라면 들고 가서 같이 먹는데 그 뒷판을. 와 야 이거 진짜 잘 나왔어. 진짜 잘 나왔어. 이거 남았어 이거 잘 나왔어. 이거 진짜 잘 나온 거 같아. 자 왔어요. 정말 미묘하게. 여기다 자빠지게 했어. 아니 웃고 있는데? 일부런데? 일부런데? 아니야 아니야. 동남이 지나가서 그래. 넘어질 거라고 상상을 못 한 거지. 와 저 진짜 힘냈어요. 사장님 노력했다. 나름 노력했어. 나 이거 바빴어. 아 소범 씨도 노력했어. 어 라면인데? 대박. 그림 완전 제대로 이어갔어. 와 맞다. 대박. 야 이건 진짜 그냥 애니메이션인데? 와 이건 대박이다. 희뿌마 얼굴 괜찮니? 라면 팩 했다고 생각하자. 멋져. 이거 멋진 장면이야. 어 이게 뭐지? 약간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맡기는? 아 야 이게 그거냐? 주먹 지르는 거? 죄송. 나 그런 거 안 왔는데? 아니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주먹을 조금 더 내질렀어요. 우와. 아 이 사장님이었구나. 나 마우스로 정말 혼신을 다해서 그렸어. 우와. 대박. 왜 들었는데?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지? 여기까지는 잘 그렸잖아. 어 여기까지는 잘 그렸는데. 잠깐만. 제가 받은 거. 이 미칫을. 가위바위보 한 거구나. 아 그러니까 시점을 바꿔서 혼신을 가위바위보로 바뀐 거구나. 아 터뜨렸는데. 가위바위보로 우주가 소멸하게 생겼는데 지금? 아 아. 폭발. 사상 최강의 가위바위보였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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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데? 와. 와. 약간 돈 흔들흔들하고 사장님이 절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돈을 던졌어요. 찜찜이는 이제 바로 딱 절을 하는 자세로. 계속 절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도 추가로 돈을 더 떨구는 방구보다 추가로 와. 아 방구라고? 아 방구라고? 뭐야 이거. 우리. 그래. 우리. 우리 저리 되는 거야. 아니 여기 완결 났길래 그냥 뭐라도 물이 서 앉았지. 와. 좋아 좋아. 어떻게 될까? 믿고 있습니다. 사 hago 으질적 귀여운 잠잘 tug pel探기는 거 생각했어 어 약간 쩡호集 유니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뭐지? 갑자기? 자 머플러가 갑자기 팬티로 바뀌었고 짜잔 하면서 잠자리 잘 꺼내는 광키의 광키의 나비잡이 팬티 유지됐고요. 팬티 계속 유지 중 팬티 아 귀여워! 여전히 팬티고 아 이거였구나. 아 이거 받았는데 찜찜씨가 나비를 무사히 다 잡은 모습 제가 다시 놔줬어요. 와 나비를 놔줬는데 키위밍이 구슬인 줄 구슬인 줄 알았어. 내 그림을 모욕했어. 갑자기 구슬이 되면서 다시 잡았어. 그리고 끝났어. 진짜 물음표다. 와 진짜 너무 아깝다. 여기 탁 잡은 장면에서 진짜 감안한 너 진짜. 내가 머플러가 패티 아니랬지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요. 다음 될 대로 내라. 자 플레임 샌즈를 그려주셨고 내가 본 건 이런 게 아닌데 어? 이게 왜 그렇게 됐어? 그 다음 노우씨가 뼈당에 던졌어요. 오 멋있어. 와 진짜 멋있게 잘 그렸다. 미쳤다. 더 높이 올라가는 중 와 아 야 그렇게 미쳤고 아 범인을 알겠다. 이 다음 장면이 지금 전 굉장히 두렵거든요. 왜요? 이 개생각. 선수했네 선수했어. 아 풍선이 터졌네. 갑자기 스토리 라인이 생겨버렸어. 아 귀여워. 내가 여전히 좋아하는 플레임. 근데 이거 시작 센트잖아. 아니. 아니. 난 좀 환생했네. 환생. 환 생겼네. 와 플레임 센트 환생했어. 와 근데 저기 딱 뼈당에 던지기 전까지는 진짜 개관지였는데 여기서 갑자기 놀이 동선. 갑자기 붙어들었어. 아 빻는 아이스크림. 퀄리티로 올려줬어요 찜찜이가. 감사합니다! 이게 역변을 좀 할건데. 아이스크림이 커다래 가지고 좀 아슬아슬해 보여요. 어 그렇지. 여기서 딱 놓치죠 이이카 씨가. 아니 너무 커요. 갑자기 더 커졌어요 아이스크림. 여기까지도 좋아. 와 그리고 나 여기서 진짜 혼신을 다해서 그렸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와 내 그림 실력이 이 정도면 거의 신급 아닙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어 이것도 애니메이션 잘 됐는데? 아 귀여워. 좋아. 사랑이 되겠다. 아 귀여워. 존이의 여신 섹시미니어 히픈 프린세스 님의 앨범. 존스. 존스. 아 이게 그거네. 근데 도민은 훨씬 많았네. 뭐야? 훨씬 많았구나. 도민이가 훨씬 많았네가 너무 웃겨. 도민은 재밌겠다 하고 쳤어. 근데 여기에서 그리다 말았어요. 아 못 그렸어. 점점 짧아졌구나 이래서. 그런 거구나. 여전히 계속 재밌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재밌겠지? 뭐가 그렇게 재밌을지? 내가 존위로 바꿔줬어요. 사라졌어. 아 이거 그리다가 내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아 이제 다 쓰러져. 귀여워. 아이고. 그래서 사라진 도미노는 어디? 조금씩 조금씩 없어져. 꼬리부분이 중발. 나 간다 안녕. 재밌었어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 이렇게 갈틱폰. 한전수전 다 겪고.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됐네요. 너무 재밌었다. 아 진짜. 아까 그 앞구르기 때문에 너무 타격을 많이 받아서.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웃기네. 자 각자 한마디씩 소감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저는 풀동부 합방 할 때마다 너무 레전드 찍는 것 같아서. 진짜 기분이 좋아요. 너무 재밌게 잘 놀았고. 저희가 이제 풀동부 멤버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 멤버들이랑 같이 뭔가를 하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찍어보고 싶습니다. 끝. 자 이 목록 순서대로 할게요. 찜찜. 일단 이 썸네일 누가 그릴지 참 기대가 되고요. 저도 참 재밌었고. 이거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와 대박. 아주 바람직한 멘트였어. 오늘 뭐라도 처음 이렇게 합방도 같이 해보고. 재밌게 즐겼던 것 같네요. 그리고 목소리를 많이 못 들려드려서. 다음에도 또 기회 되면 더 목소리 더 내서.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게 보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고요. 이렇게 광기를 발산해도 되는 이런 합방 너무 좋고요. 우리 풀동부들 다 힘내고 있으니깐요. 많이 봐주세요. 알았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 썸네일은 노호 씨가 그리는 걸로. 아니? 과연 그럴까? 자 그다음 이카 씨. 방송 이렇게 하는 거 진짜 걱정 엄청 많이 하고. 실제로도 앞에서 너무 긴장했는데 막상 하니까 되게 편한 사람들끼리 게임하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즐기다 갑니다. 앞으로도 교통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탕 잘 치다 갑니다. 납치돼서 분탕 치고 가. 그다음 소범 씨. 이렇게 오래 할 줄 모르고 납치됐다. 재밌게 즐기다 갑니다. 누가 편집할지 궁금하네요. 난 아닌 걸로. 그 말 하면은. 나 난가. 자 이거 썸네일 누가 그릴지 궁금하다고 한 사람이랑 편집 누가 할지 궁금하다고 한 사람. 아. 대차성.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대로 마무리하면 좀 아쉽지 않니? 약간 그거 하자 그거. 뭐야. 그래가지고. 몬스타고? 문 열리는 소리가 나는데? 이 멤버로 인센티브 쟁탈전. 없었던 건? 뭐 하려고 했는데요? 뭐 하려고 그랬냐고? 그냥 플레임 가장 열심히 잘 그려주시는 분? 갑자기 내 돈이 아니었겠네? 그럼 깔끔하게 참여한 인원한테 보너스 주시는 걸로 하죠. 그래 그러자. 어 진짜? 오늘 사장님 갑자기 작탱겨 보인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잘 들어가요. 빨리 가서 일해 이제.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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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